신앙 전라남도 신앙군편 임자도에서 이명소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의 심사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예 작곡가인 우리 문희명 선생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요포가 아마 앉아계신 분은 참 복도 많이 쓸 수 있지만 우리 작곡가의 작은 거인이라고 그럽니다. 박성훈 리위 나오셨습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초대 가수를 한 분 모십니다. 지금 저 하늘을 배우자 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국악도 참 잘하시고 가요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나 대처하게 대화를 잘하는지 몰라요. 유진아 씨가 나오겠습니다. 내 사랑은 나 아무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아 내 사랑아 말을 보고 보자 너무 오랜 곳 가만히 말해 주니도 나를 만나잖아요 그니 말을 좀 해봐요 그니워로도 많이 빈 사람 언제라도 어디라도 너가 론대로 다다다다다다다 손이 마라 산만 가면이 뒤돌아 웃지마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사장명속하네 시히 질을 말로 참아갔던 사랑은 또 주수, 지고를 쳐버린다 사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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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사랑아 내 사랑아 음악을 보러 오자 바로 오랜 눈동감아 내 맘에 잊고 어디까지도 크니 너를 좀 해봐 바로 오랜 눈동감아 내 맘에 잊지 않아 어디에도 오랜 눈동감아 내 맘에 잊지 않아 내 맘에 잊지 않아 내 사랑 사랑아 내 집에 뒤로를 바르고 사랑이 사랑이 복지수 지금의 심부란다 사랑아 내 사랑은 나라 사랑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